안녕하세요. 아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타이안 호텔에 아는 동생 만나러 왔어요. 동생이 할 말 있대요. 안녕하세요. 옛날 얼짱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바깥에서 만나보네요. 서로 결혼을 하고 오랜만에 외국에서 봐요. 한국에서는 볼 시간이 없어서. 여기 제가 수영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absorb weekly vale familyhos kuniClubu 여기도 이쁘네. 여기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왔었어? 아 무양턴 왔었어? 여기 왔어요 막둥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둥이가 재밌어해요 이거 포에버 20회꺼 여기 진짜 이쁘다 찍는거야? 나도 찍는데 수영길 많이 나와요 영상밖에 없어 동영상 여기는 22층이에요 수영장 오랜만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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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타 promptly 하하하 하하하 저 initiatives 하하하하 대학교 동창이예요? 머리 동생이고 근데 안녕하세요 2학년은요 같은 학교 같은 학반이었거든요 엄청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엄청 공부도 잘 안하고 했어요 근데 과제는 하거나 시험 보고 할 때면 이거 잘했자 잘했죠 그래서 열심히 반짝해서 꼭 A뿔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A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시샘을 했죠 진짜 이루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반드시 이루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데 뭐 근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두번째 방문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살고 싶어요 다들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또 올 거고요 꼭 한 달 살기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옛날에 왔을 때보다 많이 물가 올랐죠? 엄청 오르고 시설도 많고 불빛도 밤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저 2년 전에 왔었거든요 2년 전보다 확실히 역시 명품가 됐어요 아 급으로 발전했죠? 네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셨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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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꼭 내 옆에 있으면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셨어 아 꼭 어저께도 놀러와서 이렇게 얼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주 놀러와 응 바빠 여기는 22층 수영장입니다 괜찮아 너 상태 괜찮아 그래? 응 아리라이프 구독 좋아요 아 좋아요 하하하하 이제 알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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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